산업화 고도 성장에 따라 위험물 취급 및 관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3 윙크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실기 단기 합격 교재를 소개합니다. 책을 펼치면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정보와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출제 경향을 수록했습니다.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 키를 통해 최다 빈출 키워드를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이론과 핵심 예제를 수록하여 방대한 이론 중 꼭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만 공략할 수 있습니다. 관연도와 최근 기출 보건 문제를 통해 가장 최신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세한 해설도 첨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기초화학 특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 앞쪽에 QR코드를 스캔하며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SD에듀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세요. 종합과정, 필기과정, 실기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어 4개 맞는 강의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실기시험은 SD에듀와 함께 완벽 대비해보세요. 즐기시úp 감사합니다.